이 정도면 돼, 4명이서 먹기. 이 정도면 4명이서 먹겠죠? 그러면 가서 얼마 따라갈까? 네, 같이 가요, 언니. 이번에 있을 때 이 열무를 엄청 뭐 해 먹어야겠다.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지, 열무. 뭐야?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다니까? 밥에다가 물 좀 비벼 먹잖아, 지금 고추장에다가. 고추장에다가 열무, 열무 썰어가지고 비벼 먹자. 열무, 생열무. 맛있어? 어, 맛있어. 아, 그래? 그렇게 안 먹어봐야 돼. 맛있어. 완전 맛있어, 그거 이렇게 잘라서. 여기 와봤지, 날아요. 네. 별거, 별거 다 있던데요. 우리 어제 청양고추 다 먹었으니까 청양고추 좀. 콩나물 국이도 좀 넣을 거거든? 청양고추 많이, 내가 다. 어제 썰어주기로 약속했잖아, 새한테. 네. 으쌰. 이 상추. 이렇게 젖 뜨듯이 끓는 거 맞아요? 많이 안 해도 돼, 그냥. 향만 좀. 됐어, 이 정도면 됐지 뭐. 안 돼, 그니까. 안 돼. 날아단라. 야야라, 나이. 날아단라, 나이 날아단라, 나이 날아단라. 너 어떻게 혼자 있어? 무슨 일이야? 저.. 힘이 왜 이렇게 세진 거야? 아까 정화 선배님이 이 기회에 대회 한번 나가보라고. 아니, 이거 어떻게 혼자 들었어. 아, 웃겨. 와! 너무 예쁘다. 왜 이렇게 싱싱해, 애들이. 꽃다발같이. 이게 언니 4인분이에요? 이게 4인분이야? 많이? 많아 보이는데. 근데 이게 어차피 이파리 거의 안 먹기 때문에. 아, 그런 거야? 줄거리만 먹는 거야? 파, 마늘 다 가져가야 돼. 우리. 어머, 이거 우리 먹어야 되는데 소세지. 이거 해 먹어야 되겠어. 이거 남기면 안 되겠어. 우리 계란후라이 할 때, 세아야. 이것도 붙여야겠어. 이거 마저 먹어야 돼. 어, 그래. 너무 좋다. 싹 먹고 가야지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붙일 거야? 오늘 투브리지. 두 개 해도 돼요. 친구. 잘 붙는다. 오늘도 제 친구가 도와줬어. 너무 고맙지만 숨기고 싶은 그 친구.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못 먹잖아. 이거는. 큰 잎들은. 아, 그렇게 쭉쭉 빼고 뽑으라고?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이거 다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. 좀 큰 것만 빼자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그렇게 할게. 그리고 이거 잎은 모아놔. 모아서 우리 저기. 애기들 주게? 어, 갖다 주게. 소금은 놔야 돼. 소금 잠깐 넣고. 소금 잠깐 넣고. 한 꼬치. 여기 넣어주기만. 여기 넣어주기만. 여기 넣어주기만. 수고하세요. 선생님, 그거 멍때문 하시면 안 돼요. 또 등치고 앉아서 어떡하지? 왜 그랬어, 언니. 아니, 이 자리가 여기 하기가 좋아. 우리 소중한 계란이 너무 양이 적어서. 느낌만, 느낌만 묻힐게. 도시락. 그러니까요, 도시락. 불이 너무 세지 않아서 그냥 붙이기 좋은 것 같아. 괜찮아요? 이건 한 번에.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못 살겠어요. 어쩜 이렇게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. 선생님, 이거 얼마나 구워야 돼요?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될걸? 건져내야 될 것 같은데? 그치? 건져낼까요? 아, 맛있게 됐다. 저기 갖다 놓을게. 네. 이제 콩나물국 육즙이 끓이는거니까? 육수, 육수. 아, 육수로 끓여요? 우리 육수로 끓이지. 저 육수 남은거 다 써야지. 그치? 어. 육수 부어요. 언니, 남기지 말고 다. 네. 저거 간을 좀 맛보줄까? 이거 두꺼운 줄 알아봐요? 다. 네. 너무 빨리 빨리 빨리. 한 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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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더 먹어볼까? 한 벨. 저거 좀 넣어야 돼. 쫄따 우러나야 되나 봐. 아니, 아니 지금 간은 맞는 것 같아. 아, 그치. 그치? 조금만. 버리고. 끝에는 버리고. 아, 이거 되게 연하다. 다 숨이 죽으니까. 응. 이거 알 크다. 고추장. 고추장. 조금만 더 가져올 거야? 고추장도. 좀 더 가져올까? 응. 생각보다 고추장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색깔은 나긴 나는데요 언니 한번 맛좀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계란만 한 번 맛있겠다 괜찮은데 야 대단하다 비벼서 나눕시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많이 먹을 거지? 네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나눠서 소담이 많이 줘야 돼 소담이 국물 소담아 국물 많은 거 네 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수정찬이야 콩나물고기 매운탕 국물 같아 멋있다 소담은 엄청 좋아할걸? 진짜 맛있겠다 물이 다 빨갛다 그치? 그러네요 소세지도 빨갛다 하트 한 번 그려줄까? 잘 먹겠습니다 됐어 됐어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아 하트야 됐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콩나물국은 아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콩나물국은 아니다 그거는 근데 6세트라서 그래 진짜 진하다 맛있는데요? 해장국 같아 그냥 콩나물 해장국 맞아요 콩나물 해장국 이 느낌이에요 음 근데 왜 꽃게 맛이 나지? 그래 꽃게 맛있어 새우 때문에 그런가? 새우자 조금밖에 안 넣었어 이런 거야? 이상하지 육수에 뭐 넣었어요 형님? 육수에 뭐 넣고 끓였어? 붕어멸치 아 붕어멸치 이런 거 넣어서 그런갑니다 육수 때문에 그런가 본데? 그치 육수 때문에 와 진짜 맛있다 응 그래서 진한 거야 맛있는데 진짜? 음 터졌어 응 됐어? 떠옥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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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갈라져 그래? 으음 맛있어 맛있어? 야 열면 진짜 연하다 그치 연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쩜 이러냐? 어머 어머 그래서 그냥 이거로 비빔 두피에 먹은 거야 맛있겠다 진짜 그때 생열무의 맛을 처음 알았지? 비빔 두피에 그러네 나도 몰랐다 음 너무 맛있다 항상 열무 김치로 비벼 먹었지 이렇게 생열무는 나도 처음이야 응 진짜 그리고 이게 약간 슴슴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 막 짜지 않고 음 음 음 이걸 딱 먹고 이거 이렇게 넣으면 소세지가 이렇게 밥알 사이로 막 이렇게 싹 들어가야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세지는 항상 맛있어 소세지가 이렇게 밥알 사이 나 이제까지 먹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아 그래요 언니? 진짜? 응 뭐 먹었지? 프렌치 토스트 난 뭐 먹었지? 근데 언니 원래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 그런가? 응 이제 또 점심 먹잖아 그게 더 맛있어 아니 두부도 여기 담가져 있으니까 괜히 집에서 만든 두부 같지 않아? 그치? 너무 희한해 좋지 언니 좀 안 가고 가지 마 안 가고 싶어 응 진짜 잠깐만 나 이거 진짜 여기 뭐가 자꾸 기어가는 것 같은데 진짜요? 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?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? 어구 하고 뭐가 기어다니 진짜 없어 그럼 시원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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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아이고 벌레가 아니고 저였어 시원하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좀 주고 올까? 얘네들 이거 먹나? 이거 또 먹니 애들? 먹어 먹어 아 그래? 귀여운 것들 어머니 드세요 그거 같이 식사하세요 둘이 같이 드세요 어디 저게 어디에다니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렇지 얘네들 이 맛을 안 해 좋아해 오늘 메뉴가 우리랑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? 맛있다 그러고 있겠지 깨끗이 씻어왔네 어? 저기 계란이 또 있다 어 있네 이게 브라운이 낫네 어? 여기도 있어 낫네 이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알을 7개나 난 거야? 여보 여보 안녕 소감아 또 나왔어 진짜요? 저 친구들도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또 나왔어 그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예요 파이어 아이고 우리 오늘은 이불도 안 갔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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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슬픈 데 또 나와요. 이게 밖에서도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. 가을 같아요. 느낌이. 와, 진짜. 어떻게 지금 8월인데. 이렇게 시원하지? 7월의 마지막 날.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? 그러니까요.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갈 때叫做야 된다. 이거 어떻게 시원하지? 잘 안고 싶어. 이따가? 이거 누가 잘 안고 싶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